깜짝 놀랐지! 안녕, 나 핑키파이야! 널 위해 깜짝파티를 준비했어! 어깨에 놀랐어? 놀랐지? 놀랬다마다... 세상에, 도서관에서 이렇게 떠들다니... 뭐래니? 그럼 깜짝파티를 조용하게 하라고? 생각만 해도 저... 완전 지루할걸! 너 나랑 형만 했을 때 기억나? 네가 안녕 했구나! 기억나지? 사실 난 내가 모르는 포니가 있다는 사실에 놀란거야! 난 포니밀에 사는 포니들은 하나만 빠짐없이 알거든! 내가 모른다는 건 네가 새로 왔다는 뜻이고 새로 왔다면 친구도 없다는 뜻이겠지! 얼마나 위로일까! 그 생각을 하니 슬프지 뭐야! 그래서 내가 아이디어를 했어! 그게 바로 뭐! 너한테 엄청 신나는 화려파티를 해주려고 포니밀에 사는 모든 포니들을 초대한거야! 맞지? 이제 친구 만들 걱정은 안해도 돼? 뿌지하게 감동했나본데? 어우, 감동해서 눈물까지 흘리다니! 핫소스? 왜? 만만했네 뭐! 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